요즘에는 또 3집 이제 다시는 활동을 많이 하시던데요 천년쯤이라는 노래로 너무너무 많이 알려진 가수 박미영씨 소개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재봉송이 되셨으면 서른바인 가수들에게 여러분 반갑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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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같이 박수치면서 반갑습니다 천년쯤은 살아와야는 사람을 알 수 있나 천년쯤은 살아와야는 사람을 알 수 있나 천년쯤은 살아와 천년쯤은 살아와 천년쯤은 살아와 자 여러분 기분 좋으신가요? 자 그러면 좀 더 신나게 박수 원 투 원 투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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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주 사 에이 남자를 알 수 있나봐 청년주를 살아와야 남자를 막 알 수 있나봐 이 능냄새 아니 척 자 부른면 사랑은 못계차 남자는 너무 공장해 에이 에이 첫 사주 에이 사주 하나 넌 나를 알 수 있나봐 좋으면 숨 쉬는 척 반가워요 바다처럼 살아나는 어려 천장처럼 살아나와야 사랑을 알 수 있나봐 사랑을 알 수 있나봐 사랑을 알 수 있나봐